좀 어떠셨어요? 열심히는 했는데요.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열심히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녹화해서 매일 집에 가면서 한번 보거든요, 어떻게 찾는지 확실히 선생님이 시킨대로 하니까 소리가 더 예뻐지긴 했는데 약간 초보 티가 나는 것 같아요. 뭔가 이렇게 올라갈 때 고르게 안 올라가고 뭔가 약간 우통끝이 같이 올라가는 게 좋고 네, 초보 티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. 틀리는 것도 틀리고 조만간은 다음 주부터는 홀에서 레슨 하시려고 어떠세요? 그랜드 이제 계속 좀 쳐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긴 하죠. 너무 부끄러워서 실력이..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랜드도 어떠실지 선생님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, 네. 하셔야 돼요. 선생님 장점으로 따라갈게요. 저는 그냥 뭐 하는 것 같아요. 표현 같은 것도 훨씬 더 풍부하게 낼 수 있고 해서 네, 집에 가면서 한번 눌러봤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. 건반이 진짜 무겁더라고요. 아, 저게 좀 무겁고 저희가 연주할 피아노는 스타일웨이긴 해요, 나름.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쟤보단 가볍고 아, 그래요? 소리 울림도 비싼 피아노가 더 무력하면 아, 그래요? 아, 저는 비쌀수록 더 무겁더라고요. 아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제가 물어보니까 되게 무겁네, 이거 어떻게 지지? 이랬는데 비싼 피아노가 조금 더 가벼운 피아노가 많고 그리고 어쨌든 아, 그러면 좀 한결 마음이 가벼운 아, 얘보다는 묵직한 느낌이 그래서 어쨌든 그날의 피아노는 조금 가벼운 편일 거고 네. 쟤보단 울림이 좀 덜해요. 네. 네. 그거는 연주 다가오면서 계속 말씀 드릴 거예요. 첫째날 신 그때 했을 때는 워낙 초보고 그러니까 아, 좀 느낌이 안 나요.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오랜만에 눌러보니까 무게가 이제 느껴지더라고요. 네. 다음주부터 홀로 나오시면 네.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얘는 한번 해볼까요? 네. 오늘 둘 다 제가 그렇게 막 연습을 매일한 게 아니라서 아, 네네네네. 네. 네. 연습 한 만큼 하고 싶은데 아우, 그게 참 어려워요. 아우, 그게 doğ Herbie 아우, 왜 이렇게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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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, 우리 20분에 했네요. 망했네. 이게 아닌데. 이거 봐, 우리 20분에 했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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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호흡이 너무 좋지? 막 해서요? 근데 이제 힘을 조금 줘야 될 때 주고 아껴서 방수를 해야 되는데 좀 미리미리 힘을 쓰셔서 아마 이제 좀 절정으로 향했을 때 좀 이렇게 힘이 뭉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의자를 조금은 더 뒤로 빼볼까요? 이 정도요? 네, 한 이 정도 거리 유지하면서 좀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을 쓰는 공간이 좀 너무 좁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힘을 더 못 풀지 않았나 이 정도는 좀 유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는 조금 더 소리의 그 부분 부분의 디테일을 잡을 거예요 진짜 한 음 가지고 네, 큰일 났다 아니, 너무 잘하고 계셔서 한 음으로 이제 좀 더 이제 표현에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볼 건데 처음부터 다시 좀 보시면 이 부분은 어떤 느낌으로 의도하신 게 있으실까요? 어떠세요? 제가 느끼기에는 좀 저기가 날카롭고 좀 센 느낌이 들어서 아, 네,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걸 좀 해? 여기 이게 있어서 조금 더 악센트 조금 강조를 해서 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세게 쳤는데 들으면서 날카로운 느낌이 좀 있었어요 저는 이 곡 자체가 약간 좀 센 느낌보다는 저도 그건 아니라고 자연적인 느낌도 들고 부드러운 느낌인 것 같아서 네, 약간 이렇게 숲속을 거니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여기는 뭐 호수 같은 잔잔한 호수 떠오르는 게 있는데 좀 그거랑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아, 제가 네, 조금 평화로운 느낌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가 너무 이렇게는 안 물론 이렇게까지는 안 치셨지만 좀 비슷해요 그래서 악센트라고 품음이라고 다 짧고 다 세고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도 되게 좀 다양한 악센트 다양한 스타크토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저기가 너무 막 세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서 특히 여기도 부점이 너무 이렇게 날카롭고 강하죠 처음부터 그렇게 너무 세게 나오니까 그런 걸 좀 이상하긴 했어요 사실은 제가 빠지면 부점은 아니에요 한 박자 반에 부점이 뭔지도 잘 몰라요 아 부점이 어릴 때 혹시 한옹 하셨었나요? 했던 거 같은데 그 때문에 매우 많이 많이 선풀기로 좀 그런데 많이 하지 않고 뭔가 13번이 기억나거든요 거기까지 했었던 거 같아요 13번이요 그래요? 거기까지 쭉 1번부터 쭉 했던 거 같아요 한옹에서 그 처음엔 메가토로 이걸 이제 변형해서 연습을 하기도 하는데 어 했어요 저 그게 이제 부점이에요 네 그래서 어릴 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보시면 술 3번이 얘가 네 반 박자가 아니고 네 반의 반 박자 그래서 4분의 3, 4분의 1이죠 네 그 리듬이 계속 연속된 거 같아요 네 이거를 뒤집어 놓는 느낌은 반대쪽 반복자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부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뭔가 생긴 모양이 좀 비슷하죠 아 맞네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는 8분의 9박자기 때문에 두 배가 늘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부점 느낌은 거의 안 났던 거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기를 너무 짧지 않게 가시면 좋겠다 네 부점처럼 너무 리듬을 강조하듯이 가지 않고 아까는 약간 이런 식으로 들렸거든요 네 그때 너무 늦게 들어가서 제대로 들어가다가 이렇게 표시까지 해주셔서 네 좀 신경 쓰게 하고 칼같이 들어가려고 칼같이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 정도면 다시 들으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네 되게 칼같이 들어가서 급하게 들어가서 네 어쨌든 여기 두 군데가 좀 부드러운 느낌이었으면 좋겠는데 네 이 정도 들어가면 되나요? 그쵸 그쵸 제가 들려드리지 않아도 해볼 수 있을까요? 저부터? 초청하면 저요? 네 다요 아 그 저거 네 이거 너무 세게 안 하면은 근데 이게 제가 고민이 네 아직 파워 조절이 안되고 그러니까 얘가 제일 약하고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멜로디 라인이 제일 세게 들려야 되잖아요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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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중에서 얘는 또 악센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세게 해야 될지 조절을 잘 못하는 거 같아요 제가 얼마나 세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예진같은데 값은 건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네 다 상대적인 거고 느낌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네 저는 일단 이 부분이 부드럽게 나오려면은 왼손이 지금 진행하는 그 좀 당겨지는 그 느낌에서 나오긴 좀 힘들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얘를 진행을 하다가 이 부분을 좀 그 부드러운 느낌을 왼손이 받쳐준다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약간 박자를 그쵸 맞아요 여기서 박자가 쓰여야지 그 느낌을 할 수가 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베이스가 같이 길어지겠죠 왜냐면 왜냐면 여기서 지금 박자를 점점 당겨서 가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 여기가 좀 길이 속도가 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맞아요 좀 의도적으로 저기를 약간 박자를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되어질 거고 나중에 내가 이 루가 더 과하다 생각하시면은 좀 길게 썼던 박자를 그걸 좁히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여기가 너무 날카롭고 왼손은 왼손대로 진행을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그런 느낌을 되게 어려워서 한번 해볼까요? 네 레슨할 때 이게 제일 무서워요 한번 해볼까요 될까 내가 계속 시도를 해주면 제가 아직도 조금 날카로운가요? 아니아니요 오른손은 괜찮으셨는데 왼손이 저기를 너무 의식하셔서 처음에 진행이 없어요 그냥 멈춰있어요 다 다시 약간 이런 느낌? 해볼까요? 네 훨씬 좋은데요? 너무 짧지 않게? 여기 섬탈이 여기 섬탈이 여기 섬탈이 여기 섬탈이 여기 섬탈이 여기 섬탈이 괜찮았어요 아까 보다 좋아요 네 조금 급하게 그럼 박자를 더 쓰셔도 좋고 그다음에 더 여유있게 여기 있죠 왼손 스윙을 나서 여기는 계속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네 약간 멈춰요 이렇게 하셔서 항상 흘러야 돼요 네 가볼까요? 다시?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괜찮으세요 그리고 저는 처음 몸을 조금 더 잡으면 좋지 않을까 약간 약간 여기 섬탈이 이렇게 잡는 거 이렇게 보세요? 근데 만약에 앉아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라를 강조하면 근데 바로 이렇게 쳐지는 게 아니라 다 끌어올리긴 해요. 약간 여기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 베이스만 살짝 길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해볼까요? 거기만 해보셔도 좋아요. 라가 아직 너무 짧죠, 선생님? 처음 라가? 처음 라는 괜찮으시고 두 번째 라가 좀 더 2근경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 좀 늦긴 하면서. 너무 늦었어요. 여기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셔서 그렇죠. 딱 가운데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몰지 말고. 좋아요. 앞에부터. 처음으로요? 네. 두 번째 줄. 제가 방금 또 좋은 노래죠? 네. 이걸 하려고 하니까 페달을 까먹었어요. 더 여유 쓰셔도 돼요. 왜냐면 앞에 쳐둔 라 하나만 쳐둘을 때보다 뭐가 더 많죠. 그래서 충분히 더 저기를 누르고 간다는 느낌으로 오른손을 위주로 다시 한 번요. 나쁘진 않은데 이런 것 같아요. 여기가 좀 더 박자를 당겨오시면 뒤에 쓰는 게 좀 더 편하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여기도 제가 이제 마지막 음이니까 좀 더. 네. 조금 쉬어보려고. 그렇죠. 약간 이렇게 박자 조절하는 거 들리세요? 어? 다시 한 번 해주세요. 처음부터 아까 창문이 치실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얘는 얘대로 오른손을 생각하지 않고 네. 너무 자기 갈 길을 바꾸고 맞아요. 같이 갈 길을 바꾸고. 맞아요. 제가 이제 여기를 오른손을 생각하고 이제 표현을 할 때는 왼손이 오른손에 맞춰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왼손이 그냥 다 버리면은 얘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 느낌? 근데 이렇게 지나가지 않게 그럼 앞에 부터는 진행하나봐 오른손 쪽이죠. 지금 제가 오른손을 일부러 더 이렇게 강조를 한 것도 있는데 네. 어쨌든 여기는 진행을 하고 얘를 생각하면서 왼손이 조절이 돼야 되지 휩쓸리는 거 안에 오른손으로 맞추시면 안 돼요? 좀 어렵죠? 네. 어렵지만 얘 구분은 되실까요? 네. 좀 머리에 들어오는데 이제 손에서 입어야 할 것 같아요. 네. 좋아요. 바로 다시 가볼게요. 어쨌든 첫 번째 마디는 조금 더 진행이 되고 그다음 그걸 끌어다 박자를 쓴 거 생각해 주실게요. 마지막 데려주기 네. 비슷한 애들은 두 번이 끝났죠? 네. 그러니까 좀 더 저기나 정리하고 다단 네. 좋아요. 일단 넘어갈게요. 여긴 한 번 좀 더 생각해 보시고 네. 집에서 다시 네. 좋아요.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좋아요.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노래가 이제 크게 또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고 다른 노래가 나오죠. 네. 그리고 여기 베이스 이 베이스를 치고 이 두 음 있죠? 이걸로 분위기를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여기가 베이스까지 잘 잡으시는데 또 여기가 너무 갑자기 팍 추워하는 느낌을 들어서 네. 네. 노래하자 시작은 좀 저희가 여유있게 들어가기로 있잖아요. 네. 네. 그게 라예요. 얘가 아니라 그쵸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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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 첫 음을 조금 더 여유있게 시작하시면 여기까지 같이 그 여유를 써주셔야 돼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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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안 하고 저는 여기를 좀 길게 빼고 싶어요. 왜냐면 이 프레즈를 쭉 봤을 때 네. 얘가 뭔가 여기를 향해서 가야 되는 방향인 것 같지 않나요? 그러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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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손에서 당연히 같이 길어지는 거에요. 네. 네. 그래서 마찬가지로 왼손이 계속 반주를 진행하고 있어서 뭐로 attempt to go 이게 일이 아니라 rossing,cool art More movement 오른손 근데 예쁘다는 죽음 더 наверh 확장된 느낌이 만들지도 넓어 ez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그것까지 계산이 아직 어렵다 하시면 그래도 하는거 한번에 할게요 이게 손에 한번에 익으면 또 다시 다른거 하려면 좀 힘들더라구요 그런 느낌에 그냥 한번에 다 할게요 좋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여기 두개는 뭔가 얘가 더 확장된 느낌 그리고 둘 다 비슷하게 얘를 향해서 간다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더 강조가 됐다 라는 느낌이 들려면 베이스에서 그 역할을 잘해주셔요 해볼까요? 어 네 네 여기 바로 들어갈게요 뭔가 좀 고작한게 있는데 한정이죠 느리게 잡아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그쵸 아이고 어디야 네 앞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잘하셨고 굳이 조금 맞아요 디테일을 잡자면은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자를 썼는데 그대로 느려줄 수 있으세요 너무 느렸어요 왜냐면 뒤에도 가야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올려주시면 돼요 아 좋아요 바로 알고 계시면 돼요 이상하니까 들을 때 어디를 할까요 다시 하셔도 되고 다시 하셔도 되고 네 다시 하셔도 되고 사진도 그리고 다시 하셔도 돼요 다시 하셔도 돼요 네 아직 조금 어색한 느낌이죠 네 네 여기를 더 쓰시고 더 올리시면 좋은데 얘를 보내야지 하시면 얘를 안 쓰시고 얘를 쓰면 뒤에는 같이 들으면 좋고 이거 두 가지를 조금 같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만 하시면은 방금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만 따로 연습하셔도 좋아요. 잘 들어보시면 얘는 길고 바로 뜯기죠. 해볼까요? 좀 박자를 자연스럽게 쓰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. 정리 충분히 좀 빨랐어요. 아주 잘하셨네요. 정리 충분히 그쵸? 여기가 또 들어가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선생님이 약간 어떻게 들어갈지 몰라서 여기서 뛰는 거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갈 때 같은 애니까 너무 느리게 가면 안 될 거는 같은데 너무 빨리 가도 안 될 것 같고 좀 그래요. 아 우선은 저는 전에 제가 초반에 이거를 조금 더 표현을 넣었을 때 좀 더 큰 틀을 먼저 잡아드렸어요. 그래서 두 마디 두 마디 쓰게 프레이즈 처음과 끝 그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렸다면 점점 세부적으로 이 안에 있는 음표 진짜 하나하나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 안에서 그 변화가 계속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.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를 이렇게 봤을 때 크레센터가 되고 있잖아요. 몸도 올라가고 있고 그럼 당연히 여기가 당연히 커져야 될 것 같잖아요. 실제로 그러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아 그래서 저 같은 크기를 한다고 했는데 크게는 들렸나요? 어 크게는 들렸어요.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여기를 생각하면서 아낀다든지 아니면 사실은 너무 지르기만 하면 살짝 좀 촌스러워질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생각보다 높은 음이 마냥 지르는 것보다는 좀 더 띄우는 느낌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걸 뭘까요? 그렇죠. 그거를 이제 그래서 조금 아는 곡으로 제가 부분부분 예시를 드려드리면 여기 지금 보시면 얘가 제일 높은 음이잖아요. 이 네 마디 중에서 그렇죠. 그러면 생각하실 때 이렇게 가야 될 것 촌스러워요. 그렇죠. 느낌이 들잖아요. 근데 레를 향해서 높은 음이고 크레센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소리가 좀 다르죠. 네.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뭔가 그렇죠. 조금 더 고급스러워하잖아요. 약간 너무 천스러워하잖아요.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. 네. 그리고 쇼핑 발라도 혹시 아실까요? 쇼핑에서 좀 그런 식의 표현이 되게 좀 많은데 혹시 아세요? 아! 아 맞아요. 아 그렇죠. 맞아요. 얘가 되게 잔잔한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여기 몰아치는 느낌이거든요. 그렇죠. 그러면 여기가 엄청 막 달려나가는 느낌으로 ोwhat 1 1 2 2 2 2 3 3 4 5 5 4 5 5 6 5 5 5 5 6 5 150 6 5 6 5 6 5 원래 이 소를 지르는 게 아니라 심지어 얘는 음이 지금 여기, 여기, 여기로 옥타브가 계속 넘나들고 있어요. 근데 여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 별로죠. 그쵸? 그래서 진행은 가는데 이 껍데기의 음을 약간 좀 어루만지는 느낌으로 띄워주는 느낌으로 훨씬 더 고급해진 느낌이 들고 이것도 들어보셨죠? 네. 이거 이제 두번째 프레이즈에요. 지금 완전 여기는 각종적으로라는 지시가 있어요. 항상 껍데기를 좀 아껴주시면 되게 고급스럽네요. 그쵸 맞아요. 비슷해요. 그러면 얘는 이제 보시면은 얘를 같이 조금 내고 나서 얘를 줄여주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리고 여기서 뭔가 다시 커져요.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. 그래서 이 안에서 계속 울렁거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은 훨씬 더 뭔가 미도 강조가 되고 좀 아낀다라는 느낌이 들죠. 그리고 앞을 사실은 너무 크게 안 써요. 많이 안 써요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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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를 제가 많이 안 보여준 이유가 뒤에를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를 포르트지만 이제는 너무 막 그렇게까지 오, 클라이벅스는 아니니까 그렇죠. 조금 앞에는 뭘 보여주고 분위기만 정말 좋은데 얘도 약간 여기 처리를 약간 비슷하게 하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. 근데 얘는 저는 어쨌든 이 두 개를 좀 더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조금 키우긴 했어요. 내성을 얘는 E를 강조하기 위해서 좀 줄이거든요 근데 이쪽은 포르트의 볼륨을 유지하기 위한 정도의 약간의 퍼지이긴 하지만 너무 확 줄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 박자는 그만큼 충분히 있어요 강조 느낌이었어요 해볼까요? 연습을 좀 네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더 뒤쪽으로 여기도 이렇게 나아가는 가운데 부분을 좀 더 나아가는 가시는 표정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소리 하실게요 이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제 조금 더 사실은 덜 커지면 이게 뒤쪽을 위해서 남겨주시면 네 일단 넘어가 볼까요? 네 뒤에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어떠세요? 여기도 너무 일찍 박자를 당겨서 이렇게 네 좀 박자가 그래도 여기까지 빨라지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안 빨라지고는 있는데 뭔가 박자가 좀 어색해요 여기도 일단은 여기서 다시 커진다고 생각하실게요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도 그래서 또 이런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짜리를 제가 조금 나눠서 가거든요 브랜드 트릴에서 완전히 이제 보내 버리는데 지금 제가 일부러 조금 좀 분류드리려고 네 좀 더 많이 나눠서 봤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운 욕을 조금은 제가 생각하고 네 차이가 좀 느껴져요 특히 그리고 그리고 왼수도 들어 보시면 이렇게 같이 당겨진 곡 순서 이중에서 나하고 나하고 하는데 여기가 제일 많이 나아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 안에서도 굴곡을 좀 같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죄송한데 한 번만 다시 여기 한 번만 다시 여러분 약간 이렇게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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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제 그 자연스러움을 느끼시는 게 제가 느끼해 선생님 여기서 살짝 줄어들었다가 다시 커지고 여기도 살짝 줄었다가 다시 커지고 맞아요 맞아요 커져서 다가서 다가서 이제 왕 커지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 조금씩 약간 눈덩이 조금 조금씩 커지는 느낌으로 동글동글 동글 커지는 느낌 동글스럽게 커지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커지는 느낌이고 이 안에서 이렇게 또 뭔가 있어요 그거를 좀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항상 계산하셔야 돼요 사실은 내가 여기서 지를 수 있고 땡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거 안에서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가다보니 이미 이미 다왔어 속도든 크기든 너무 다 이렇게 돼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계산하시는 거 그리고 저는 이 두 개도 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여기 박타도 많이 쓴 것 같지 않나요? 아 안 들었어요 아 그냥 이거를 제가 화성이 여기서 이걸 다 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얘를 잘 들려준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가면 뭔가? 약간 이렇게 뭐가 나왔나?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다음은 이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성의 변화도 뭔가 알려주면 훨씬 더 좋죠 네 어쨌든 네 해볼게요 잠깐만요 네 약간 급한 느낌이죠 네 박자를 내가 휩쓸려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어하는 느낌이죠 가지고 논다 가지고 논다 가지고 논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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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왼손이 더 커져도 잘 못하잖아요 아 왼손에 신경을 못하잖아요 오른손 느낌은 너무 잘하셨어요 네 오른손 하느라 지금 전혀 신경을 못하셨어요 같이 여기만 커져 주실게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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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콘 아이고 여기서부터 잘해요 선생님 왼손 간주가 여기 크고 여기서는 어디서 여기서 줄어야 될까요? 거기서 많이 줄인다고 생각하시고 이 안에서도 왼손이 이렇게까지만은 아닌데 살짝 줄어드는 것 같지만 얘만큼 작지는 않아요. 약간 살짝 정리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근데 다시 왼손의 볼륨은 여기서 유지하셔야 돼요. 베이스가 나와야 되니까. 여기서부터 다시 할까요? 정리하셔야 돼요. 아, 더 느려줘야 돼요, 마지막. 이제 다음 거 들어갈 준비하셔야 돼요 아 저거 너무 급하게 들어갔어요 제가 써놨거든요 이거 너무 급하게 들어갔어요 이거 좀 약간... 아 저는 방금 괜찮으셨는데? 괜찮았어요? 근데 여기가 아까 너무 느린 게... 아 여기가 느렸어요 따 따 sang 따 다 마지막에 저는 포켓이 đã 비타르다는 글ס가 뒤쪽에서 조금씩 느려지더라는 글ס 벌써 느려지면 안돼요 그리고 방금은 너무 잘 안해주는데 이 부분을 따 따라따 따따라 바닥 하셨잖아요 여기는 가짜를 Apps escre움을 Burns 앞에 것이 좀 똑같 про Consider Flash 뭐가 또 변했다 올라갔죠 이 척박척박은 조금 더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음이 치고 나서 사라지는 공명을 잡고 들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거든요. 대부분은 피아녀도 치는 음악에 집중하시는데 치고나는 음악에 집중하시면 훨씬 더 노래를 이어나기가 편해져요.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잘하고 그다음에 여기 비슷하게 흘러가다가 이 부분이 너무 많이 쓰셨는데 네. 좀 정신 사납죠. 막 덧대기 시작했지. 아유 그 정도는 아니시지만. 느낌은 살리려고 나름대로 얘가 완전 클라이막스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조금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느낌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음. 그러면 확실히 앞에 보면 확장되는 느낌은 낫긴 맞고. 둘 다 포르테 포르티 시노니까 좀 더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. 제 생각엔 포르테에서 좀 많이 아끼시는 좋을 것 같아요. 여기가. 사실 이쪽이 좀 과하다고 느껴지면서. 어? 그럼 뒤에 포르티 시노 어떻게 봐주실 거지? 더 세게 봐주실. 맞아요. 맞아요. 오니를 다해서 치시는 거예요. 그것도 어느 정도 좀 낫긴 맞지만. 아니요. 그거는 제가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얘가 지금 사실은 구간이 지금 앞에 거보다 하나가 더 늘었어요. 맞아요. 그래서 1, 2, 3. 그러니까 점점 이게 1, 2, 3을 좀 나누는 게 애매한데 어쨌든. 이게 3변기 정도로 늘어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. 잘 어울리지. 여기. 여기. 이렇게. 이게 많이 계속해서? 요즘 제야말도도 나을 것 같아서. 그래서. 그래서 여기가 이 정도 봤을 때 아까 쓰실 때 이 정도까지 올라오셔서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럼 여기랑 이제 비교했을 때 그 느낌을 여기서 피아노로의 느낌을 잡는다 생각하셨죠? 근데 얘는 그렇게까지 생각 많이 안 좋으신거 같아요 이 정도? 다음 4번 다음 4번 계속 축적이 일어나가지고 여기까지는 쭉 깔고 오긴 하셔야 해요 제가 저번 시간에는 여기 정리하고 정리하고 했지만 이걸 이제 쭉 이어간다 보면은 여기 앞에 느낌을 계속 가지고는 계셔야 해요 나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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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눠 가시기 보다는 네 이해 되실까요? 그래서 이 곡에서 사실은 제일 절정인 부분이죠? 완전 이제 싹 마무리를 해주는 부분 아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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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다 끌어올랐다가 다 소진되고 이제 마지막 부분 그리고 여기도 악뽑만큼 이러죠 왜냐면 음역대가 올라갖고 정말 저 멀리서 들려오는 응처럼 좀 들리거든요 네 이런데? 이 정도는 아니에요 진짜 사라지는 저 멀리서 나오는 네 딱 여기를 좀 네 여기를 해야지 정신없이 듣고 있었어요 네 아끼고 디에퍼르트심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아까 여기 박자는 조금 덜 쓰라고 하셨죠 너무 많이 쓰지 말라고 하셨죠 많이 쓰셔도 좋고 많이 안 쓰셔도 좋고 네 그게 일단 쓰긴 써요 박자가 아예 안 쓰이진 않아요 근데 너무 많이 쓰지는 않아요 아 네네네네 그러니까 아까는 좀 너무 베토벤스러운 느낌이 좀 있었어요 베토벤이요? 베토벤이요? 베토벤이 여기서 왜 나오지? 너무 뭘까 아 너무 막 이렇게 강하고 아 너무 네 네 근데 그거보다 조금 힘을 해주시면 맞아요 여기서 너무 많이 좋지 않을까 아 너무 막 꽉 막 이런 느낌보다 네 수련은 해주셔야 돼요 너무 느려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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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제 내려가십니다. 마지막은 훨씬 더 내려졌으면 좋겠어서 좀 더 일찍! 좀 더 느려지고 작아진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. 어, 잘하시는데요? 쭉 이어가는 거 너무 잘하시고. 지금 그냥 선생님 따라가서 정신없이 했어요. 제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. 사실 선생님 영향은 제일 많이 받을 거예요. 저도 그랬었고. 그러면서 뭔가 나의 취향 같은 게 좀 더 생길 수 있고. 나중에는 좀 저한테도 저는 이런 게 더 좋아요.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. 그러면 저의 해석과 좀 다른 경우도 꽤 많거든요. 그럼 이제 그거대로 저도 이제 존중을 해드리고. 이제 다만 거기서 좀 원하시는 바가 자연스러워야 되니까. 네. 그거에 대한 이제 좀 피드백을 드리는 거고. 초반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노래하는 게 어떨까요? 했을 때. 네. 괜찮다고 느끼시는 경우도 대부분이나. 네네. 그쵸? 그래서 이제 그거대로 좀 따라서 하시다가. 그래도 이제 뭔가의 의도가 생기시면. 네.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러면은. 오, 슈가님. 네. 오. 어떻게. 비참 보여 드렸어요. 그거를 나중에 보여드릴게요. 좋아요. 휴가 잘 다녀오실 때. 일단 녹톤 짧게 보고 비참 그날을 좀 많이 볼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어요. 잘 다녀오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